안녕하세요. 레고에디케이션 공식인증러닝센터 도안대덕 세종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테크머신 4500이라는 교구를 보여드릴거에요. 이 교구로는 교통기관 만들기에 참 매력적인 교구에요. 왜냐하면 시중에서는 완제품 모양을 가지고 아이들이 놀이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테크머신으로는 아이들이 자동차 바퀴도 직접 달아보고 자동차 모양도 구성해보면서 창의성 발달에 좋구요. 조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근육 발달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크머신 부품들을 제가 꺼냈어요. 이렇게 빈도 보이고 타이어도 있고요. 바퀴통도 있고 드라이버도 있어요. 이것들은 어떤 장치들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건설 현장에 쓰이는 장치들이에요. 오늘은 제가 포클레인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포클레인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바퀴를 달아줄게요. 나사를 조일 때는 오른쪽으로 돌려주면서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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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이 소리나야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요. 이제는 땅을 파는 장치를 달아줄게요. 이렇게 여기도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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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운전하는 운전석도 달아주겠습니다. 포클레인 완성! 자 이번 시간에는 테크머신으로 포클레인을 만들어봤는데 다음 2탄 영상으로는 중장비 외에 만들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